아 안녕하세요. 잘 갑니다. 잘 갑니다.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10시 15분 걸 타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왜 어떻게 새벽에 나를 봤지?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. 좀 많은가 봐요. 앉으시죠. 여기 서 있으니까 제가 부담스러운데. 다는 10일까지에요. 이게 맞죠? 이렇게히 gambe 10시간 만일 팔자 한 번만 더 부탁 저 감독실이신데요 에피소드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재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